감사합니다. 오늘 미촉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할텐데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우리 환경부 캐릭터 나우의 귀여운 몸짓도 함께 해주십시오. 정면으로 한번 함께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우리 홍보대사의 활동들을 많이 알리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좀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 드릴게요. 많이 못 해놨을게요. 오늘 많이 못 해놨을게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홍보대사로 미축되신 가수분들과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부 기후변화 홍보대사 위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은 Ranren 연결 여기 카메라 이쪽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이쪽 카메라 보이실게요. 감사합니다. 조직不会 어이 알갔시 됐습니다. 오늘 우리 홍보대사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